안 만졌어, 안 만졌어. 그냥 이렇게 있었어, 이렇게 들고. 아,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? 네. 위치에 내리면 꺼져요? 아니, 꺼진 게 아니고. 아, 안 찍힌 거야? 아,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? 아, 지금 벌새가 왜 들어? 저거 보시오, 저거. 아, 들어와, 들어와. 아 aku 생각 지금부터 쇠쇠쇠. 아니,iamo. 왔ettu야. 아이씨, 넘어질까 봐, 형.